다 같이 묵도들이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다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존재에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문을 여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언약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현장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글소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38편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38편 21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편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8편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본문에 있는 대로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10편 말씀은요 10편 전체에 소개된 7개의 회계시 가운데 한 편입니다 6편, 32편, 또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렇게 7편이 회계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10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죄악으로 여러가지 문제와 또 고통을 겪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장면을 본문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은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세밀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으로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인간관계의 단절,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서 16절까지는 보니까 대적들로부터 받는 위협과 핍박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요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뭔가 고난의 유익에 대한 내용들을 본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고통 중에 사는 인생입니다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질병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 친구 등 측근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많은 대적자들로부터 해방을 받아서 영적인 또 정신적인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삼중고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의 배경이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를 취하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다윗은요 자신이 처지는 범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창세의 3장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의 3장의 문제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먼저 영적인 고통입니다 이 영적인 고통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주어진 고통이죠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진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고통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의 결과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요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또 임금이었던 다윗에게도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평안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짐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 참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참된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일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보금 안에 있는 귀한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진 줄 믿고요 아직도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의 잔재들 이것들을 보금 안에서 자꾸 해소시켜 나가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다윗은 정신적인 고통을 극심하게 안고 있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게 되면 그 문제 가운데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피곤하고 심이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는지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랬어요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에서 시달리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또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랬습니다 정신적으로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데 있어요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다윗에게 문제가 닥치자 가까웠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고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은 이것을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또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전부 떠나고 혼자서 외롭게 고통 중에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신적인 문제 우리는 그리스도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정신적인 문제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 다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영적인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 거기에다가 육신적인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면 까다기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단인 아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온 육신이 연약해지고 병든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어떤 정신적인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접하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주님만이 해결책인 것을 기억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 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 속에 부르지즘입니다 고통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지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빠진 인간이요 누구를 찾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범죄하고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지졌어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내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환란을 겪는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지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고통 중에 빠진 다윗이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지졌습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 초반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만이 자신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요 자신이 겪는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또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나의 이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 새벽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르지짐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간이 다위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위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요 우리의 흉, 허물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정말 실수 없는 실수 죄악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어떠한 잘못, 어떠한 죄악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참된 주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엔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어요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던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침상이 뜨기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하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범죄하기 전에 함께 하시고 범죄하기 전에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금 응답해 주시도록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믿음 가지고 이렇게 눈물로 강구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본 21절 22절엔 보니까 여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다윗은 고통 중에 도우시고 구원하실 분은 여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구시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구시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지즘을 들으시고 혹여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씻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고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지즘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새벽에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모든 가족들이 정말 도움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불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이 있는가 범죄 때문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 성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시험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리스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오늘 읽어드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또 고통을 겪을 수 있는데 그 고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떤 고난 고통 문제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증거로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번지하고 난 다음에는 평안이 사라졌잖아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대로 오늘도 전부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에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절대 버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를 절대 멀리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무릎을 꿇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절대 멀리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기도 제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주신 강단 메시지가 천국문을 여는 자입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이 여호와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국문을 여는 정말 보금체험이 우선이 된 전도자 또 현장체험이 지속되는 전도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호와요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님 품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전도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 완전 회복 되기를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종식 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본당 헌당과 또 새가족들 정착을 위해서 또 여름 랩런트 수련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임 목사님의 오력과 성령 충만 또 말씀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과 각 가정 기도 제목 응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렇게 원약 안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다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위처럼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위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 모든 생업 현장을 살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떤 문제의 사건이 있더라도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오직 그리스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여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